그래, 잡지 마. 서준이가 너 좋다 그러니까 LX 사모님 자리라도 꿈꾸나 본데. 꿈을게. 내가 서준이 부셔버릴 거야. 상무님이 뭘 잘못했다고 왜 상무님한테 우리 세윤이 앞길에 걸리적거리니까. 이제 니 걱정이나 하지 그러니? 세윤이 곧 올텐데. 어떡할래? 어떡하다니? 니가 나 밀었다고 말할건데? 뭐? 당신은 악마야. 어떻게 그런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입만 열면 거짓말. 그 말을 오빠가 믿어줄 것 같아? 나 친구는 나고 멀쩡한 건 너잖아. 도대체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? 은서희 형. 어머니. 괜찮으세요? 얘가 좀 흥분한 것 같아서 괜히 실수할까 봐 달래려는 건데. 아니야. 아니야 내가 그런 거 아니야. 그래 소유야 걱정마. 문제 삼지 않아. 내가 잘 좀 버텼으면 되는 건데. 내가 너무 놀라서 다리 힘이 풀리는 바람에. 아! 아! 발목 다치신 거예요? 어 그런가 봐. 엄마 좀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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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